요즘에 한국의 그 오징어 넷플릭스 드라마 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 정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재밌다 근데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봐야겠습니다 이제 보고 나서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이 아 그냥 좀 인기 있나 보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정도면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테드 서렌도스라고 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서 복스 미디어 주체 코드 컨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내용이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버리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 이후에 미국 등 66개국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이 서렌도스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넷플릭스 컨텐츠 중 최고 인기 시리즈로 평가받는 프랑스 드라마 리팽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그동안은 비영어권에서는 프랑스 드라마가 제일 인기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전세계 비영어권 프로그램 중 인기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영어권 드라마를 포함해서 영어권 포함해서 전체에요 역대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도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하면 브리저튼이 있거든요 이거 한 번씩 다 보셨죠 이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높은데 이것보다도 더 인기가 높은 드라마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오징어 게임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넷플릭스 공동 CEO면서 창립자였죠 리드 헤이스팅스도 인스타그램에다가 오징어 게임 등장하는 사람들이 입는 초록색 트레이닝복 운동복 있잖아요 그거 입고 본인이 457번 게임 참가자임을 인증하면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가 인기도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이거를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밈이라고 해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장면 같은 거를 어떤 자기네 그 나라의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보면 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숨바꼭질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봇트라고 그래야 되나 여자 아이 모양의 로봇트가 등장하는데 그 모양을 갖다가 자신들의 나라의 시내 중심가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밈이죠 실제로 설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놓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을 아마 저 인형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에 달고나 먹는 장면이 나오나 봐요 이정재 배우가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는가 본데 이게 틱톡에서 그래서 이 달고나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거 먹는 영상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 조회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고나 저희 뽑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틱톡 이용자 한 명이 그 달고나 만드는 레시피를 공유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레시피 보면요 설탕 한 큰술 베이킹 소다 약간 설탕을 약한 불에 올려 액체가 될 때까지 저어준다 그런 다음 약간의 베이킹 소다를 넣는다 양피지에 혼합물을 붓고 20초 동안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쿠키 커터로 살짝 눌러 모양을 잡아준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전세계 틱톡 이용자들이 달고나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소개하는 또 다른 동영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각자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레시피를 찍은 동영상 아니면 도전하는 동영상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런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지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징어 게임의 이 광풍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